별 없지만 진짜 기성차를 만드는 순간에는 진짜 많이 쏟아올라요. 한번 느껴보세요. 한번 느끼면 저 사람들이 막 사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해요. 왜냐면 저 사람들 없으면 내가 맞춰볼 수가 없거든요. 그게 아무것도 진짜 진정합니다. 저 사람이 막 사랑스럽게 느껴져요. 저의 사랑을 받침보는 데는 이쁠 거여. 저의 사랑을 받침보는 지적이 진짜 많이 났을 수 없었습니다. 한 명은 지적이 어깨를 받침보는 및을 수 없었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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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